학교 브이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더쇼 대기실인데요. 오늘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좋아온. 이제 학교 브이로그를 시작하면 조혜원온 좋아하는 어플입니다. 태훈이 학교생활을 많이 기계해주시고요. 태훈이 학교생활을 많이 기계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어났고요.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5시 48분 준비하고 오도록 할게요. 학교를 갈 준비를 모두 마쳤고요. 오늘은 좋아하는 오프 조혜원온입니다. 혜원이의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계속 학교 브이로그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찍게 되는데 활동 뒤에 학교 가는 저의 모습을 찍으면서 조혜원과 조아의 온오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정거장에 도착하자마자 수고가 와서 왔습니다. 학교 도착 1등으로 도착했어요. 친구들이랑 인사를 시켜줄게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 호리예요. 안녕하세요. 혜원님의 학교생활 모습은 어떤가요? 엉뚱하고 네. 어수선하고 어수선해요? 깨발랄하고 깨발랄하고 되게 활발한 것 같아요. 활발해. 활발하긴 해요. 근데 낯이 갈아요. 많이 갈아요. 네. 맞아요. 나한테 진짜 많이 갈아요가지고 1학년 때 혜리가 말 안 걸어줬으면 저는 심심을 쓸 거예요. 지금 저는 3번인데요. 1번으로 가 볼게요. 주연아! 안녕. 들어. 뭐였지? 이거 왔나? 를게 트레이난 어? 봤지? 야 진짜 잘해. 완전 잘해. 맞지? 야! 지금 저희만의 체육이랑 신발에 잘 신고 있는데요. 2학년 3반이예요 2학년 3반이예요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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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반전 됐어? 진짜? 좋다네 너무 좋다네 해옥수가 해온이가 네 어디서 지금 집에 간답니다 맞아 전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야 되는 거 맞아 너무 알 수 있네요 전에 그거 했어 유연성? 유연성? 유연성 됐어 벌써 그거 해? 팝스? 요즘 배들링턴 해? 배들링턴 그냥 자유시간 진짜? 빨리 가 빨리 가 수입시간 수입시간 야 우리 안 나왔었겠다 올라가야 되겠어요 이 뒤에 다 뜯게 나오나? 그래 응 그리고 그리고 우린 지금 해볼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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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지금은 조화모드 온입니다 지금은 연습실에 와있습니다 저는 이제 곧 퇴근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 뮤직뱅크도 있고 학교도 가야되고 내일 굉장히 알찬 하루를 보낼 것 같은데 내일을 위해서 오늘 또 여기로 들어가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뮤직뱅크에서 리허설을 마치고 학교로 가는 길입니다 저랑 지한언니가 학교를 가기 때문에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베클이 좋아한 모습을 보기 힘들거든요 편하게 학교를 가기 때문에 친구들이 오늘은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가서 보여주고 싶네요 학교 가는 길에 벚꽃이 핀 것 같아서 벚꽃이 핀어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 진짜 예뻐 초록 핑크 하늘 중 중 아리 학교 도착 학교 도착 짜라롱 짜라롱 4교시거든요 그래서 경제 교실을 가는데 교실 꼭대기층이랑 우리 형제 이런 교실이 들어가 볼게요 세일이 안녕하세요 제일리 안녕하세요. 제 친구고요. 랩을 틱톡! 아... 랩을 하는 친구고요. 인터뷰 몇 가지 할 건데요. 도영 언니는 어떻게 하신 거죠? 좀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밝고, 부침성도 좋고 한 번도 엎드려 있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해요. 모범생. 아 감사합니다. 아 사은우! 나 너희를 다 덮었네? 사은이에요. 아 귀여워. 오늘 운명 쌓았다. 다 나눠 먹을래? 이거 제가 구했어요. 네 요즘 엄청 하찮아요. 학교를 구경시켜드릴게요. 학교 중간에 있는 거는? 야 빨리 해봐. 너무 예뻐. 밖에 나가보려고. 나 지금까지 밖에서 돌고 있었어. 진짜? 진짜 날짜 엄청 좋아. 밖에 나왔어요 여러분. 학교 운동장을 보여드릴게요. 운동장. 휴리. 아 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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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화이팅. 아 잘 못하는 거야. 여기서 예약관장 거 보고 힘드러? authentication. 순상 화상. 정상 화상. 나 tech계가 많다. 나 많이 suced. 대륙지갑. 화가 나. 퀴양 제가. 그런데 그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제 공급. 안녕. 지금까지 혜원이의 첫 브이로그 조화로그를 봐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브이로그가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되긴 했는데 헤일리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다양한 모습을 담아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재밌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학교생활의 모습, 여가생활의 모습 등등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을 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재밌는 추억이 됐던 브이로그였고요 다음에 뭘 찍을까요? 궁금한 조화의 모습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을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조화로그였습니다 안녕 아 그거 해야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살짝까지 해주세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